. 주체 혁명 위협의 최후 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배려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원이며 이중 노력 영웅인 제1번 조선상공연합회의 고문이었던 박희덕 동지의 유해를 애국 열사릉에 안치하게 됩니다. 영웅의 삶을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 온 가족은 더없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영웅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웅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웅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